마크 정식처럼 저만의 정식, 저만의 음식을 만들었으면 좋겠어요. 송홈이 형이 좋아하는 맛, 송홈이. 오, 좋은데? 꼭 먹어야 되는 것 같습니다. 민혁이가 좋아하는 맛. 멤버들이 인정한 유일한 장기이기 때문에 허기 속 본비. 저도 야매로 요리를 배웠기 때문에 엄마와 할머니는 워낙 요리를 잘하시다보니까 검사 받는 느낌으로는 이게 좀 긴장돼요. 뭔가 평가받는 분위기. 야, 우리 민혁이가 그냥 그러니까 제가 할 줄 알고 이제 직접 제가 안 보고도 할 줄 알아요. 진실되게 평가해주세요. 알았어. 맛이 없으면 맛이 없다고 해도 돼요. 아니, 올 줄 알았으면 이쁘게 하고 있을걸. 야, 이게 뭐냐. 즉흥이 즉흥. 그러면 이거 드셔보세요. 떡갈비. 아니, 이거 하나 먹고 이거 나오지, 저거. 이거 드셔보세요. 제가 마늘도 직접 다져가지고 아까 다진 마늘 산 거 아니에요? 너무 맛있겠다. 너무 맛있겠다. 너무 맛있겠다. 참기름 조금 부족하다? 응. 야, 누가 이거 남아줘도 있다. 진짜 맛있네. 부드럽네, 고기도. 난 밥을 먹어서. 맛있다. 맛있다. 진짜 아니, 우리 실력이 진짜 너무 늘었는데. 응? 오늘 되게 칭찬받았어. 좀 감각이 있대. 잡채랑 너무 맛있겠다. 응, 여기 여러 가지 넣고. 이리 와. 우리 송색이 아주 이렇게 돼서 아주 너무나도 뛰어나는데. 별 호강을 다 아네, 우리 아들 때문에. 우리 송색 때문에 이렇게 그냥 맛있는 음식. 잡채도 먹어보고 떡갈비도 먹어보고 너무 맛있게 잘 먹었어. 고마워. 맛있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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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거냐. 저녁 predictable. 종종 해둘라. 스페인 없어? 좋지. 어머니 앞을 뒤로. 감사합니다.